아유... 아 여보 다 챙겼지? 어휴... 음... 아이 그럼 다 챙겼지 아유... 아이고...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응... 근데 요호를 왜 안들어가 오늘 바다가 아닐라 했는데 말이야 2층에서 준비한다고 넣으나? 예~~NA 간다고 바다!!!! 예~~~념도 신난다 오랜만애 이거 해수욕증도 아니고 수영자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오늘은 해변으로 떠난다고 와헤...거! 예~~~ Safari 너무 신난다 자 그럼 우리 Ocean 이제 어 슬슬 출발해볼까 어. 이 무더운 날씨 어? 어우 이거 햇빛 봐봐 어 아이고 오늘은 무조건 바다를 봐야돼 아휴 좋았어 그러면 이제 바다로 떠나자 가자아 가자아 아 여보여보 어? 이 바다가 훤히 보이는 이 호텔에 놀러오니까 이거 기분이 어 새로운걸 어? 아 그러니까 어? 뱃속에 애기도 엄청 좋아하는거 같은데 지금? 아이 그러게 말이야 이거 우리가 마치 어 신혼때로 돌아온거 같아 어? 여보 얼굴도 약간 20대처럼 보이고 말이야 어 이거 너무 좋은데? 일단은 그러면은 여보 응 요루는 어디갔어? 이 좋은 호텔이라가지고 왜 안보이는거야 이거 글쎄 어? 요루야 어디갔어? 어 어 어 어 어디갔지 어 어 아니 이건 뭐야 수영장 여기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있고 수족하는게 있길래 꺼내서 끌고 왔어 어 어 그 이걸 뭐 해볼게 어 매운탕? 어 어 어 죽었네 이걸로 매운탕 먹자 아 좋았어 일단은 어? 이 비싼 호텔에 왔으면 말이야 이 비싼 호텔에 바다도 있고 어? 워터파크도 있다고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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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요기는 엄청 큰 호텔이라서 이게 바다가 허니 보인다고 어? 어 엄청 크지 그리고 말이야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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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? 그래 요기에 엄청 큰 워터파크가 있어 어? 워터슬라이드 어? 이거 진짜 재밌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어? 이거 빨리 타러 가네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엄마 아빠 응 갑자기 무슨..무슨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뒷선들고 어때? 응 아 이거 말이야 어? 내가 어 그 이상한 아저씨가 갑자기 요기 놀러오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어? 나한테 티켓을 주셨어 뭐예? 이수건 할아버지였나?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 아이 그럼 그러게 자 빨리 빨리 올라와 요기 어? 워터폭 이거 워터스라이드 너무 커가지고 많이 올라가야 돼 어휴 힘들어 힘들어 아 여보 이거 이거 아기가 좀 조심해야 되는거 아냐? 음.. 으음.. 어 애기가 괜찮대 여보 아 요기.. 요기가 아니야 요기가 아니야 여기는 중간이고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에에에?! 더 올라가자 더 올라가자 그래그래 여기야 여기 얼마나 꿀잼이겠어 여기서 떨어진다면 말이야 어? 이거 취재함 없어? 아 없어 없어 요기서 말이야 어? 뉴스에서 봤는데 여기 호텔에 놀라와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어? 오십명중이야 오십명이 죽는데 여기서 어? 어? apost정은 안되는 거 아니야?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고 위험할수록 위험천만할수록 더 재미있는 법이야 간다아 패라 유리오 너무 빨라요 야 이거 다 떨어지게 되면 받으러 오네 와 이거 진짜 재밌는걸 잘 만들었다 어 그런게 말이야 아 요리야 일루와 어 어 이렇게 내려왔겠다 저 앞에서 말이야 우리 햇빛이나 쬐면서 바다 구경이나 하자고 어때 아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배구도 할 수 피구도 할 수 있나보네 사람들이 잔뜩 놀러 오셨네 이렇게 바닷가에 누워있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네 이거 여보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기분 좋지 아이 너무 편해 피서지 피서 이게 바로 여행이야 이게 바로 여행이지 응 뭐야 음 저 옆에 맹구 아니야? 맹구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더듬을 달고 말이야 맹구 바닷물로 샤워한다 바닷물로 샤워를 한다고? 야 저 때밀이야 때밀의 수건 아니야 여기도 때밀면 안돼 바닷가란 말이야 민폐야 민폐 이 녀석 내가 무슨 막국수잖아 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? 지저분해 죽겠네 여기도 때밀면 안돼 혼나 맹구야 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? 어 뭐야 이 꼬맹이는 아저씨 안녕하세여 아저씨랑이 이렇게 쭉쭉 빵빵한 미녀봤어? 오늘 예쁜건 알아가지고 눈들 지르네 저런거죠? 아저씨 아저씨가 이상하다 아 아저씨 왜 여기서 누워 뭐하시는거에요? 아 이상한 아저씨네 이거 어 남자들 별꼴이야 별거 아주 예쁜건들만 보면 눈이 아주 시퍼렇게 닌집어져가지고 어? 아 저기요 아저씨 근데 여기서 어 오일 안바르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피부가 다 타버릴걸요? 오오일? 어 좀 발라야되긴 할거 같은데 내 아름다운 피부과를 위해서라도 야 맹구야 좀 이 아줌마 좀 어 발라드려 오일 좀 말이야 아줌마야 아가씨 아가씨 아아 아아 아가씨 좀 아가씨 좀 어? 발라드려 한 번 치워봐라 치워놔 발라봐라 치워놔 발라봐라 아아 아 시원해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야 잘한다 아 이거 여기서 오일을 바르고 계시네 어이구 수영장에서는 어 아이요 바닷가에서는 오일 바르고 이렇게 선탠하는게 어? 또 재밌는거지 그치 여보? 아이 그럼 옆에서 보는데 웃겨죽겠네 아이 아 나 근데 어 우루루는 아까 바닷가에 들어가서 논다던데 왜 아직까지 안와? 어? 어디갔어? 어? 어? 우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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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두 도망치세요! 괴물이 옵니다! 우와! 오르라어떠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말라 이거 말야! 야야야 유루야 이거 뭐... 아 다 잡았어! 유루야 이거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이거 바닷속에 살고 있길래 내가 다 주워왔어 바닷속에 살고있는 물고기를 니가 맨손으로 잡은거라고? 응 제가... 어! 아! 이거 우리 면당이 맞다! 와 이거 물고기가 몇 마리야 이거? 어? 물고기가? 흐흐흫 34마리네? 흐흫 아니야 8마리 더 있어 흐흫 야 야 요리야 그러지 말고 아빠랑 저기 바닷가에 어 들어가서 우리 놀까? 어때? 좋아! 어 바닷가 깊기 때문에 요.. 요기까지만 오는게 좋겠어 어? 아니 저기 밑에 들어갔었어 나 아 안돼 안돼 거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요기서 이렇게 어? 튜브 가지고 놀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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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타고 다니구 어 알겠어 어 야 맹구야 너도 아까 아저씨랑 같이 놀래 어 어 맹구 씨마렵다 아 여기저씨 싸는거 아냐 어? 환경오염이라고 야 여기서 하면 안돼 어 어 야 지지야 지지 아아아앜 자 아빠는 어 요기 지지에서 놀기 싫다 너 혼자 놀고 있어 알겠지 아 여보 어 애들이랑 놀아주는거 참 힘든거 같애 하 아 나도 여기서 그냥 누워 있어야 겠다 저기 저.. 아줌마 아저씨! 아 옆집 옆에 있는 아가씨네 무슨 일이시죠? 저기 보니까 무슨 이상한 꼬마애가 폴덕폴덕거리고 있는데 저 딸 아니요? 어 저기 우리 딸이 우리 딸이 그렇게 깊은 곳까지 야 유루야 유루야 유루가 물에 빠진 것 같아 내가 갔다올게 유루야 아빠가 포로갈게 어프 유루야 내가 거기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 그니까 아빠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놀랬잖아 내가 어 유루야 걱정하지마 아빠가 지금 가고있어 아빠 뻥이지러 뻥이지러 아휴 뭐야 뻥이였어? 야 유루야 그런걸로 장난치면 안돼 어? 아빠 진짜 놀랬잖아 어? 아빠 맹구가 진짜 빠진 것 같은데? 아 유루야 아 유루야 아 유루야 그러니까 그런 장난치면 안돼 알겠어? 어? 나중에 진짜 빠지면 어떡해 아 유루야 아 맹구는 어? 절대 안 빠져 아 유루야 어? 아빠 말 들어봐 어? 어? 그런 장난치면 아빠가 진짜 너무 빠졌을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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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관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야 그런 장난치는건 아니다 알겠지 알았어 아빠는 다시 자러갈게 아이 야 절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마 여기까지만 놀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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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음 아 여보 어 유루가 장난친거였어 아휴 다신 안그래야겠는데 안그러겠지 뭐 응 너무 시원하고 좋다 아빠가 무슨일이네 이렇게 비싼 호텔에 데려와주고 뭐 나야 좋지 어? 뭐야 맹구인가? 뭐지 누가 내 발목 잡은거 같은데? 어? 어 뭐야 누가 발목을 잡은거 같은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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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으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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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빠지겠어 어 Ha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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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유루야 이번엔 아빠가 안 속아 어? 뭐야 어? 내가 왜 그렇게 안올라와? 어이 요거 이거 진짜 장난 아닌거 같은데 뭐지? 어휴 유루가 어 안올라오는데 물속에서 어이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갔어, 애가 어디 갔지? 어, 우리야! 우리 그루룩이 어디 갔어, 이거? 어, 아니, 우리야... 아빠랑! 아빠랑할 대가 밑에 뭐가 있어! 예 얘는 뭐야? 이 사람 뭐야? 야, 절로 안 가! 어! 어? 우리야! 빨리 나가! 물 쪽에서 빨리 나가! 빨리! 뭐야 저거... 아니, 저... 말로맞은 저거 물귀신인가? 엄마... 아, 우리야 괜찮아? 현아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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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저기 바닷가에 이상한게 있어! 어허! 저거! 물귀신 아니에요? 물귀신? 어허! 저게 도대체.. 뭐.. 뭐였을까? 어허? 어허!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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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